2차전지 소재 장비단에도 종목별로 희비가 달라 보이는데요. 2차전지 소재에 주목하고 계신데요.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재주들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가장 있고 주식을 사도 편안하게 밤을 잘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양급제나 응급제 기업들이 성장성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전액 기업도 최근에 시대분출도 강하게 했는데 동박이나 분리막 기업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옆으로 많이 기고 있습니다. 거기다 분리막 기업의 대표 주자인 SKI 테크놀로지는 오버행 이슈로 오늘 주가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소재가 급등한 가운데 당연히 분리막이나 동박 관련 종목들도 조금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은 또 밸류에이션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오히려 섹터에 대해서 매수 찬스,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략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악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데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빠졌던 종목들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악재 해소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신규 종목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몇 가지 있는데요. 흐름 어떤지 체크해 볼까요? 아무래도 개별주 정도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먼저 동밥 기업인 SKC 먼저 보시면 고가 찍고서 한번 코스피 조정 나올 때 한번 정도 조정 받았다가 다시 지금 16만 원대에서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통평균선이 모여서 여기서 만약 양봉이 하나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집 모터 리얼즈 보면 이 종목은 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러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점으로 갈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점 신고가 갱신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게 어제 블럭딜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은 하고 있는데 주가가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버행 이슈가 해결된다면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탄력이 있지 않을까. 이격이 그렇게 넓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매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 지금 현 시점이 좋은 매수 적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세 가지 종목, 오늘 주가 상만 해도 상당히 극명한 지금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가장 선호하신 종목, SKI 테크놀로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후에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이슈인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매몰대가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2대 지주였던 그 매몰이 오늘 시장에서 출해를 하면서 지금 주가는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제 사실 미래에 대해서 SKI 테크놀로지가 조금 이제 3분기 시적도 안 좋았고 거기에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터리 시장이 더욱 더 커지면 그 안에 있는 분리막 기업 또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당연히 국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의 대부분은 그 안에 분리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기업은 신규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력이 조금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규 진입을 막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 것 같고 국내에서는 사실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분리막 기업들은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와 경쟁 중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좀 더 발달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이제 아이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전에 제가 한번 다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또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딱 조정 구간에서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가는 17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정도를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일단 1차적으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저점이 이탈이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마인 이슈는 DB금융투자 강남 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